기독교 신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들어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본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학을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실천신학의 영역인 예배학과 설교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학, 행동어린 학문,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보다 깊은 지혜, 두 번째는 하나님 말하기 세 번째는 1차 신학으로서의 실천신학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행동어린 신학으로서의 예배학입니다 첫 번째로 신학과 예배학에 대한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학이 갖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동어린 신학, 설교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신학과 설교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설교학이 학문으로서 갖게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은 행동어린 학문입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들에게 왜 신학을 하려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거나 또는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바르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사상을 배우는 체계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학을 일반 학문의 제 영역들 철학, 문학, 물리학, 사회학 등 그런 것들에 견주어 생각할 때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기독교 교리들을 체계화하고 그것들을 조직적으로 배우는 영역으로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들이 신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학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학을 신앙과 인격의 영역과 떼어서 생각하거나 또 일상의 삶이 아닌 신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서만 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이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신학이 과연 어떤 학문인지를 보다 본래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학은 삶의 보다 깊은 지혜와 관련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17세기 근대의 대학교육 시스템 하에서 생겨난 생각들입니다 신학은 점차 목회자라고 하는 교회의 전문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대학의 교과목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신학은 더 세분화되어서 성서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학은 더욱 관념적이고 학술적인 탐구의 영역이 되고 삶에서 멀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분야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학의 본래적 속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암을 뜻했습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어주는 삶의 지혜를 뜻했습니다 한마디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은 지식적이거나 기술적인 암이 아니었고 인간 존재와 인격을 성찰하고 행동과 관계들을 형성하는 통합된 암을 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은 폴리가 말한 대로 기독교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그렇기에 신학은 특성상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의 고유한 특성이 근대의 대학교육 시스템 안에서 자리하게 되면서 점차 약화되었고 또 점차 삶의 학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통합된 알미였던 신학은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이원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근대적인 흐름을 반성하고 신학의 본래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은 삶의 근원적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보다 높은 깊은 차원의 눈을 열고 또 인간의 인격과 행동, 관계들을 성찰하고 형성해가는 지성활동입니다 그렇기에 신학은 속성상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지식의 체계가 아닙니다 신학은 삶을 형성하는 실천적 지혜로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 또 피조세상과 인간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하고 서로가 화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둘째로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신학이 인간과 세상 또 삶의 깊은 차원에 대한 통합된 지성적 활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말인 신학은 하나님 신자와 배울학자가 붙은 말입니다 그것은 객관적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는 행위를 더 강조합니다 반면에 신학의 원래 말인 세알로기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세오와 말을 뜻하는 로기야가 붙은 합성으로써 이는 하나님에 관한 말 또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을 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알로기야로서의 신학은 실행적 특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일상에 감추어져 마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의 근원적 실제인 하나님을 삶의 한가운데에서 명명해내는 것이야말로 신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극한 고통과 실패 속에서 삶의 무임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은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은 일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실제와 연결하고 그럼으로써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케 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관념적인 이론이나 개념적인 교리에 대한 지식만을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학은 동사로서 삶의 깊은 차원을 드러내고 움직이는 행동어린 학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인 사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사랑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된 인간성을 대면하게 되고 본래의 나댐과 우리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목회자나 신학자들만을 위한 특수한 학문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은 세상의 모두를 초대하고 모두를 향하여 열려있는 삶을 위한 보다 깊은 성찰과 인식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학에서 1차 신학이 바로 실천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학이 인간과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지혜와 통합된 알미라고 한다면 신학은 이론과 실천 간의 이원화를 극복하고 이런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명제인 기도의 법, 믿음의 법에서 확인이 됩니다 즉 기도의 법과 믿음의 법은 믿는 바의 내용이 신앙의 행위들에서 발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실천 행위 자체가 교회의 믿는 바를 언술해내는 신학의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론과 실천 간의 우열 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 아이단 카바나에 따르면 기도의 법과 믿음의 법은 단순히 이론과 실천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 줍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행위로 대표되는 예배는 1차 신학으로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론 신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사가인 로버트 루이스 윌케는 3.21체 교리가 정립되기도 전인 2세기에 예배의 기도에서 이미 3.21체의 하나님을 초청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21체에 대한 논문이 지필되기도 전에 성경에 대한 학문적 주석들이 나오기 전에 교회의 성찬식에서 살아서 현존하는 존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바치는 경혜와 숭배가 존재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에 선행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을 말과 개념으로 표현하려는 일체의 노력에 양분을 공급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 신학은 1차 신학에서 파생하는 2차 신학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1차 신학과 2차 신학의 관계는 이론과 실천 간의 우열을 다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법과 믿음의 법이 만드는 이론과 실천 간의 상호순환적 관계를 보다 극명하고 설득적으로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신학의 교리적 이론들은 결코 스스로를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신앙과 교회의 실천적 행동들과 관련하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예배와 설교학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발생시키고 유지, 지속해하는 기독교의 원천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배와 설교학은 기독교 실천과 신학의 중심 과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과 참되고 바른 교회의 삶을 위해서 예배와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학과 설교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어떤 분야입니까? 먼저 행동어린 신학으로서 예배학입니다 첫째로 신학과 예배학의 관계입니다 예배학은 기독교 예배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전체 영역에서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예배학이라고 함은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실천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역사적인 경험 그리고 신조와 교리에 기초하여서 예배의 발생과 실천들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그를 통해 예배가 오늘의 상황에서도 권위를 갖고 지속될 수 있는 예배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체계화합니다 즉 예배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기능하는데 첫째,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경적 정신과 교회의 역사 또 교리에 기반한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예배관을 형성해주고 또 둘째로 시대와 상황에 부합한 적합한 예배 행동과 방식을 제공해주고 셋째로 교회는 이를 배움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삶이 유지, 지속되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학이 학문으로서 가지는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신학으로서 예배학은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들을 가집니다 먼저는 일반 예배학에서는 종종 간과되거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인데 기독교 예배를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예배에 관한 문화인류학적인 물음은 왜 우리는 예배라는 집단적인 행동을 행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하는가와 같은 물음입니다 여기에는 신앙은 왜 예배라는 특정한 제의 행위를 수반하는가 라고 하는 신앙과 예배의 관계 또 예배는 왜 상징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신앙과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 형성에 어떤 관계를 갖는가 라는 상징과 예배, 의식 간의 관계 또 예배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인간사회에서 갖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예배의 윤리사회적 기능에 대한 물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들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떠한 점에서 차별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예배학은 문화인류학적인 이해에서 신학적 이해로 전환하게 됩니다 둘째로 예배학은 예배가 발생되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과제들을 가십니다 여기서 다루게 되는 물음들은 가령 기독교 예배는 어떤 신학적 기초 위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행위로 시작되는가 아니면 인간의 나아가는 행위로 시작되는가 또 예배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까지이고 인간의 자리는 어디까지인가 또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고백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 예배는 각 요소들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이해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가 또 예배는 그 실행에 있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예배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친교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들은 예배가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화해를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예배의 윤리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예배의 공간은 교회의 신학을 어떻게 반영하고 공간은 예배의 경험과 어떤 관계성을 갖는가 등의 물음들이 있게 됩니다 셋째로 예배학은 이상의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중심 과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성경과 예배, 예배의 역사, 예배의 신학, 성예전의 역사와 신학 등과 같은 과목들입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기독교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역들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실행을 위한 올바른 신학적 관점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배학에서 대표적인 과목이 예배학개론인데요 예배학개론은 이러한 주제들을 기초적이고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입니다 무엇보다 성예전의 역사와 신학은 교회 공동체를 발생, 지속해하는 교회의 원천적 실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공고히 해주는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학은 실습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이론과 실천적 실행에 있어 균형 잡힌 예배 인도자를 양성합니다 여기에는 예배의 실제, 또 교회력과 예배, 창의적 예배, 또 목회 예식과 예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예배의 실제는 예배의 이론적 이해를 적용하는 예배 실습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실습은 예배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기술적인 역량을 습득하거나 기량을 습득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예배를 신학의 실행으로 이해토록하는 실제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예배의 각 부분들과 전체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평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훈련함으로써 예배 인도자로서의 정문 역량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실제는 예배학 개론과 더불어 신학 교육을 위한 필수 기초 과목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행동어린 신학으로서의 설교학입니다 먼저 신학과 설교학의 관계입니다 설교학은 설교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전 영역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학은 단순히 신학의 여러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학은 신학 전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마찬가지로 설교 역시 신자 공동체인 교회를 발생, 존속해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칼바르트는 설교를 모든 신학의 꽃이다 라고 했고 다니엘 밀리오리는 설교를 기독교 신학의 궁극적인 과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설교가 신학과 분리된 목표의 기술적 영역이 아닌 신학함 그 자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고 기독교 신학의 전체 방향이 설교로 정향되어 있음을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설교학이 학문으로서 가지는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설교학이 신학적 과제로 인정되는 것은 설교가 갖는 태생적인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딜레마는 인간 설교자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표적인 물음들 중에 하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입니다 만일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설교학이 학문으로서 갖게 되는 두 번째 신학적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 밖에서 들려오는가 아니면 인간의 경험 안에서 들려지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다르게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자율하신가 아니면 인간의 상황에 깊이 관여하시는가 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학이 학문으로서 가지는 세 번째 신학적 과제는 설교가 갖는 해석학적 딜레마에 있습니다 설교의 대표적인 해석학적 과제는 설교는 왜 그리고 어떻게 고대 원시사회에서 기록되어 죽어있는 문자의 세계를 오늘의 신자들의 삶을 도전하고 변혁하는 말씀으로 되살리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또한 이것과 유사하게 설교의 해석학적 물음은 설교가 1세기의 예수를 오늘 21세기의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학은 성경의 언어와 전통적 상징들에 대한 심도 깊은 신학적 연구를 필수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교학이 학문으로서 가지는 또 다른 신학적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설교의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구성하고 비평하는 과제입니다 설교자의 신학과 교리는 본문에 대한 주의 과정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신학함 그 자체로서 설교의 메시지와 그 구성은 신학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가령 설교의 움직임이나 구성을 일반 수사학이나 문학적 서사 구성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학적 구성인 율법과 복음의 구성에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설교는 신학적인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설교는 그 행위 자체가 신학적으로 근본적인 물음과 과제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설교는 단순히 목표의 기술적인 실행이기 이전의 신학적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학문으로서 설교학은 이상의 실천적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중심과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에는 성경과 설교, 또 설교의 역사, 설교의 신학, 말씀과 개시의 신학, 수사학과 시학, 해석학과 설교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기독교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영역들로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또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설교의 신학과 실천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설교학은 설교의 참된 수행이 지속 가능하도록 목회자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설교학 계론은 이러한 주제들을 기초적이고 개활적으로 소개하는 설교학의 대표적 과목입니다 이외에도 설교학은 실습 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이론과 실천적 실행에 균형 잡힌 설교자를 양성합니다 여기에는 설교의 실제, 또 설교의 작성과 전달,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성서가 증언하는 3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또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행동어린 학문입니다 신학은 속성상 그것이 가진 실천성으로 인해서 이론과 실천 간의 분리나 우렬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이 발생하는 1차적 자리는 실천적 현장이며 그에 따른 파생으로 이론적 진술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신학은 이론과 실천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특성에 기초하고 그 특성을 배움의 방법으로 삼는 분야가 바로 예배학과 설교학입니다 예배와 설교는 기독교 신학 전체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또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원천적 행위와 근간이 바로 예배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설교학으로의 입문은 행동하는 신학으로의 입문이며 신학이라고 하는 몸체를 비로소 통합하고 완성해내는 가장 원숙한 과정으로의 진입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신학에 입문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 가운데 행동어린 신학인 예배와 설교학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이 강의가 예배와 설교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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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